여보세요 안녕? 나 메리야 지금 쓰레기장에 있어 네? 누구야? 뭐야? 장난조난가? 여부세... 안녕? 나 메리야 지금 지하철역에 있어 아니 저기요 지금 시간이 몇신데 이런 장난을 아씨 뭐하는 새끼야 진짜 메리가 누군데 한밤준이 이딴 짓을 잠깐 메리? 엄마 메리는 안 데리고 가? 새집 가는데 저런 낡은 인형은 필요 없잖니 나중에 엄마가 새거 사줄테니까 그냥 가자 알았지? 우와 진짜? 그.. 그럴리 없어 그 인형은 분명 이사오기 전에 버렸는데 안녕? 나 메리야 지금 아파트 입구에 있어 설마... 그때 버린 걸 복수하려고... 안녕? 나 메리야 지금 엘리베이터 앞에 있어 오, 오지마!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..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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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엘리베이터면 이제 도망칠 수 없을텐데 어? 잠깐 근데 엘리베이터라면 오늘... 도망칠 수 없을텐데 안녕? 나 메리야 지금 3층에 있어 아... 나 메리야 지금... 어디보자 나 38층에 있어 나... 메리 지금... 52층... 예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진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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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